와 레어템 뽑았다 야 오비키 어 박세인이다 뭐야 오비키 없어? 비키 잠깐 나갔어 금방 올거야 야 백설아 너 손에 그거 뭐야? 아 이거? 이거 프리저 너무 예쁘지? 포켓몬빵 먹었는데 레어템이 나왔어 난 리자드 갖고 있는데 부럽잖아 뺏어버리고 싶어 나는 화장실 갔다올게 잠깐 있어 비키 올거야 그래라 이때다 이제 이건 내꺼다 어? 나는 먼저 간다 벌써? 비키 안왔는데 응? 괜찮아? 볼리가 없어졌어 그래 내 띠브실이 커졌네 내 띠브실이 변했어 확실히 가져갔잖아 내 띠브실이다 다행히 다 찾아서 와 천국이다 오늘은 천국급식 먹는건가? 우와 역대급 천국 신상 퀄리티다 여기 천국에 있는 편의점 신상을 다 가져왔지? 우와 정말요? 너무 좋아요 그럼 맛있게 먹으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키님들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? 짱구 초코비 틴 케이스 천국 편의점에선 이런 것도 파나봐 안에 뭐가 들었을까? 액션 가면 마시멜로우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? 마시멜로우인데 너무 잘 그렸어 안에는 짱구네 아크릴 모양이 들어있다 깨끗해졌어 이렇게 세우는 건가 봐 조립해서 짜잔 너무 재밌다 이 케이스 안에 머릿빛 넣어놔야지 그럼 이 짱구 액션 가면 마시멜로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볼 때기를 먹을 거야 미양 너무 말랑말랑하고 귀여워 뭐야 백설아 재밌는 거 먹잖아 나도 짱구 좋아 흰둥이잖아 너무 귀여워 지어봐도 좋네 이렇게 흰둥이도 먹고 똑같이 흰둥이 마시멜로 먹잖아 아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아 뭐야 종이잖아 먹으려고 하니까 흰둥이 크림으로 바뀌었어 이게 뭐야 종이잖아 짜증나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건 뭐야 똥냥꿍? 다른 나라 음식이잖아 어떤 맛일지 궁금하잖아 먹어보겠습니다 오키들 똥냥꿍 먹어본 적 있어? 난 처음으로 먹어봐 아 뜨거워 분명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서는 모르겠어 국물을 먹어봐야지 아 심큼해 내 스타일은 아니야 우와 이건 또 뭐지? 열어볼까? 저것도 꼭 오! 로제 불닭볶음면이다 까르보 볶음면! 천사님! 이거 뭐예요? 아 이거? 요즘 천국에서 유행하는 로제 불닭볶음밥? 불닭 로제 볶음밥? 응 천국 분식 음식인데 아주 인기야 어떻게 만드는데요? 지금부터 천국 까르보 불닭볶음밥을 보여줄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에 면만 꺼내서 면을 포개줘 면을 다시 넣은 뒤 뜨거운 물을 면이 잠길 때까지 부어줄거야 그 사이에 우리는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 자란에 깨고 밥을 넣어줘 아까 면에 부어주고 불닭소스와 분말가루를 넣어줘 자 이제 먹어보렴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천국에서 유행일까? 기대돼 진짜 맛있다 보키님들 이거 꼭 해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매운 것 같으면 소스를 조금 들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매우니까 달콤한 걸로 주문시켜줘야겠다 웅차 망고 젤리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천국에도 이런 게 있네 하나 둘 셋 진짜 달콤하고 망고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부럽잖아? 난 저런 거 없어? 달콤한 거? 네? 이게 달콤하다고요? 잠시만요 이거 논두렁이 뭐예요? 이름부터 뭔가 무시무시? 그래도 궁금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옥수수잖아? 아 뭐야 이빨 아파 아 뭐야 내 이빨 빠져 뭐가 늘었지? 맛있었잖아 다시 내 이빨 내 이빨 빠져 무지개 출자 젤리 우와 뭐지? 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와 진짜 재밌다 음 우와 새콤 매콤해 마시멜로 요거트다 뜯어보겠습니다 색이 예쁠 것 같아 도도도도 우와 파스텔 엄청 예뻐 이거 내 스타일이야 우와 마시멜로가 약간 동결건조 시킨 것처럼 바삭거릴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겉에가 바삭해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우와 풍덩 빠진 거 너무 예쁘다 여기 색깔 봐야지 요거트랑 마시멜로의 조합이 어떨지 음 우와 천국에서 왜 유행하는지 알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슈퍼맨 아 이건 얼초 같은데 재미있겠잖아 구며봐야지 예쁜 내 얼굴 그릴 거야 예쁘게 나처럼 예쁘게 어 왜 이렇게 손이 말을 안들어 아 뭐야 안그러지잖아 이게 뭐야 똥이잖아 아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지옥이라서 그런가 그래도 그렸으니까 먹어봐야지 아 똥이야 초코팬이니까 초코 맛은 나겠지 아 음 맛있는데 기분 나빠 내가 좋아하는 검정색 베트넨 콜라잖아 아 검정색이 제일 좋아 와 난 아주 많이 까 맛있겠다 뭐야 감정이잖아 짱구 판박이 젤리 아 짱구 젤리다 요즘에 천국에서도 짱구가 유행인가봐 이 안에 판박이가 있다고? 이 포장지 안에 판박이가 있대 오 얘네가 다 판박이네 오 오 우와 나는 짱아야 거야 짱아 오 오 오 여긴 해볼까 짱아 너무 귀여워 과연 찰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를 받았어 오키님들 파이파이브 하나 둘 셋 어 이거는 실패인데 이거 느낌 좋아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예쁘다 야 친구 생겼어 짤리를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어 오 곰돌이 빨간색 초록 파란색 대한민국 음 맛있군 천국국식 진짜 최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딱만큼씩 먹기 그래 성공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멈추 엔 엔 엔 엔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